좀 텐션 올리는 법 알려주면 여기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 원래 나이들아. 좀 힘들어, 원래 나이들아. 특히 우리 원희 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운돼 있어, 계속. 그냥 다운돼 있어, 계속. 이거 텐션 강의 좀 더 해줘 봐. 오케이. 하나, 둘, 셋. 에이, 진짜. 옛날에는 진짜 안 그랬는데. 유치원 애들도 이거 해요. 유치원 애들도? 유치원 애들도 이거 해요. 유치원 애들도? 유치원 애들도? 네, 네. 이 멤버들 간에 지금 조금 약간 삭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애정도와 텐션을 함께 높일 수 있는데 박수를 함께 치면서 사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네. 서로 이렇게 눈을 사랑스럽게 마주 보면서. 사랑해! 사랑해! 아, 어떡해. 자. 아, 어떡해. 자. 아, 어떡해. 아니, 우리 1,000번도 이런 시간 간 적 없잖아. 나 듣기 싫은데, 그거.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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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은 10번.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실제로 해? 응, 응. 자. 다 같이 같이 한번 해 보고. 다 같이 그럼 연습해 보고. 세 번째 박수. 아, 세 개 박수.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 다섯 개 박수. 진짜 사랑해. 하나, 둘, 셋.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하나, 둘, 셋. 진짜 사랑해! 10개 박수 할게요.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나, 둘, 셋. 10개 박수 할게요. 괜찮은데, 다 같이 하니까. 하나, 둘, 셋.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 이 새끼들아! 사랑한다! 이 새끼들아! 집에서 한번 해보면 우리 엄마 걱정할 텐데.